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자신의 능력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생각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처럼 믿음이 구원을 이르게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못났다 생각할수록 아주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적을 잘하네 장점이 있네 그 장점을 꼭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장점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로 형제의 장점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부족하지만 자신보다 못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장점은 꼭 인정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저 구원 받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답변이 돌아올 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의 비밀 천사의 비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사의 비밀입니다 과연 말씀 내용이 무엇일까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천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천사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탄 사단 생각날 것입니다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니 사탄을 창조했지? 사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의문이 될 것입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풀리지 않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원래 천사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사는 영혼 영인체를 바로 천사로 갑니다 귀신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못 가고 이 땅을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귀신 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픕니다 알고 보니까 귀신이 붙어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귀신이 뒤에 업혀있고 귀신이 손잡고 다니고 이걸 일반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선임들이 보고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구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알면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 살아생전에 의가 많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의가 많은 사람이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귀신 보고요 아무나 야단치면 너도 죽어서 귀신 될 놈인데 네가 죄 많은 놈이 어찌 나보다 더 죄 많은 놈이 나를 책망하냐 라고 하면 귀신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뿌라스인데 내 마음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뿌라스 마이너스가 딱 어때요 딱 합쳐져야 전기가 탁 발산이 되고 성령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탁 나타날 것인데 불이 탁 켜지듯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발산을 못합니다 늘 악하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아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보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봉사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호인이다 라고 했는데 마음은 악해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이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귀신이 비웃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식과 형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을 쫓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해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능력이 작은 사람이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지금 날 질책하는데 거기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넘어가지 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보다 의가 뛰어난 사람이 딱 나타날 때 선임이 나타날 때 무당이 나타날 때 착하고 선하게 산 무당이 있으면 돈을 밝히지 않은 무당 신령한 무당 그러한 무당이 점쟁이가 딱 나타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네 돈만 밝히고 이 무당이 이 점쟁이가 어때요 사람을 사기치고 백날 굿을 내보세요 귀신이 떠나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무당들이 처음에는 귀신을 잘 쫓아 보내는데 나중에 그 신기가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굿을 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더라 왜? 살다가 죄를 품했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을 가져버렸습니다 이제 돈이 되거든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돈이 아니라고 그런데 10만원짜리 굿을 천만원짜리 굿이라고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가 쫙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귀신도 못 물리치는데 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못 물리칩니다 누구만이 인마누엘만이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선임도 가능하고 무담도 점쟁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단을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자는 인마누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삽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니 인마누엘 하늘날에서는 인마누엘이었지만 이 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하늘날에 가면 인마누엘인데 이 땅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분을 기약에게고 소중에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삼고 기약에게고 살아간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좀 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천사는 그러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름이 있다 하늘날에 가면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날에 가면 가브레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마누엘도 있었고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미국사람 이름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미국사람이라고 하면 알면 되지 중국사람과 중국사람 알면 되지 중국사람 이름을 일일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중국사람, 인도사람, 미국사람, 아프리카사람 이 알면 되지 저 북한사람 우리는 대한민국사람 알면 되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고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천사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수많은 내용을 그냥 알게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충격이죠 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분이 있는데 그 자리가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그곳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인이 죄를 품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듯이 자기 땅이었고 자기 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사단이 되었는데 왜 사단이 되었을까? 이 비밀을 알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말씀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천국 열쇠 집 열쇠도 아니고 그냥 창고 열쇠도 아니고 회사 열쇠도 아니고 대문 열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 부활하신 것 사회세계도 복음에 전파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490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부인해야 되는 것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함 그리고 배를 버릴 줄도 아이고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은 애 보고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 너 그 벌어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망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너 나중에 소도둑 되겠다라고 합니다 야 너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너 키 작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라고 하겠지만 너 진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 손재주가 대단하다 너 포기하지 말고 기술을 익혀라 너 진짜 나중에 크나큰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다 나중에 이 사람이 비행기를 조립합니다 비행기 비행기가 떨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사가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풀지 못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먹지 못하면 나중이라는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리고 이 세상의 귀신뿐만 아니라 왜 사단이 와서 방해를 했을까 사단이 예수님을 왜 방해했을까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사단이 사단이 왜 항상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사단은 왜 정신을 못 차릴까 사단은 왜 해결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뭐 하시지 사단을 좀 없애버리지 사단을 다 지옥에 가두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인데 왜 그렇지 사단이 없어도 이 땅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사단이 있을 거 없을 거예요 천국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다 쫓겨났습니다 천국에는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 근접하지 않고 우리를 잘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치면 끝나니까 예수님만 치면 끝나지 귀신이 찝찝거리고 귀신이 방해를 하지 사단은 일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잘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쳐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인은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계라고 보낸 심이 아니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천사는 우리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아 천사는 우리보다 껍이 낫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그 다음 서열로 따지면 서열을 따지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인은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후사들은 여러분을 뜻합니다 우리를 뜻합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 아 우리가 천사를 부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모든 며느리들은 불인은 영어로서 박씨 집안을 위해서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어떻습니까 며느리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 다시 모든 사위들은 불인은 영어로서 김씨 집안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종처럼 온 것 같아요 사위는 우리 집안의 종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종 그 집안은 좋지 근데 사돈이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될까 집안 싸움이 나는 겁니다 우리 딸을 보내줬더만 어 어디 종처럼 부리먹고 어 어디 감이 어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딸아 보따리 사라 이 집안에 이혼해라 라고 해버릴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집안에 보냈는데 종처럼 부리먹고 무시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처럼 부리먹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얻었다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을 주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크게 되려고 합니다 크게 되려고 합니다 크고 잡니다 여러분 작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고추가 매워 나는 작아져야 돼 바보지 모두 다 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맞죠 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대접받고 싶습니까 늘 설거지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상석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에 하고 싶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습니까 똥차 타고 싶습니까 회사 CEO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단 직원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화가 되고 싶습니까 중전이 되고 싶습니까 후궁이 되고 싶습니까 답이 나버리잖아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항상 크고 잡니다 항상 크고 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천사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천사 인천사 하늘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렇게 창조했듯이 이 땅에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인천사 아니냐 하늘날에 살고 있는 영인체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천사인 것처럼 너희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이 땅에 살아가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천사가 되어라 인천사가 되도록 하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합니다 그러나 큰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어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어떤 대빵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일 낮은 자 한마디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인자 공허 인자는 누구며?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느냐 그 한명밖에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천사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대통령 보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국민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 대통령을 보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칭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칭합니다 우리가 바이든을 뭐라고 합니까 미국 국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천사라 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천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 바로 예수님이 최고 어떤 미셨습니까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불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이 혈통이 말씀의 혈통이 저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헌혈을 하신 것입니다 온몸의 피를 하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산재물로 드린 바가 된 것입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천사니까 예수님은 천사 중에 천사 중에 어떤 미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진짜 천사는 어떻게 살이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이 되는지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네가 박씨 집안의 아들이냐 네가 김씨 집안의 아들이냐 네가 채씨 집안의 아들이냐 네가 신씨 집안의 아들이냐 네가 하씨 집안의 아들이냐 네가 이시 집안의 아들이냐 네가 유씨 집안의 아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아비의 이름을 핀대기 위해서는 그리 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TV보면서 다 우셨죠 눈물 뉴스 보면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손자가 광주에 가서 그 유족들에게 그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섬기를 갔습니다 섬기를 가니까 어때요? 그 손자가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극률함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젊은 친구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놈이 우리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죄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전두환도 용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왜? 섬기를 갔으니까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한 맺힌 사람들을 섬기를 갔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간에 여러분 합당하게 5.18 유족들의 발을 닦으러 갔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이라 했는데 향료컵을 들고 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눈물로 눈물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에 향료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두환의 손자가 여러분 그 놈 대단한 놈이야 몰라 가기 전에 마약했는지 마약 기운으로 갔는지 마약 기운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제정신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는 멀쩡한 정신인 것 같아요 가서 그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놀리고 그리고 묘비 앞에서는 자신이 옷을 벗어서 묘비를 닦아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본이 되었다 저 친구가 저 마음을 유지를 하고 마약을 끊고 저 마음을 유지를 하면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주당에서 국힘에서 서로 땡겨가려고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바로 국회의원으로 패스가 될 것이오 여의도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런 사람이 연예인을 왜 영입하는데 저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젊은 친구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의 피가 흐르고 있어 대신 나쁜 피가 아니라 좋은 피가 흐르고 있다 저놈이 제가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뜻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나오면 표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섬길 때 모든 운세 끈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간단한 걸 자기 아버지도 못했잖아 뭐 때문에 왜 못했을까? 돈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피 묻은 돈인데 여러분 천사는 천사의 비밀 오늘 비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도 없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어떤 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도 없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심판하고 제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살렸습니다 한없이 용서해 주고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지요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 같은 그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개세만의 동산에 천부장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제사장들이 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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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자들도 어때요? 결국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베드로만이 쫓아갑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쫓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으리라 부인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믿음은 반색이었고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닭이 세 번 울고 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책망하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꾸지지셨구나 아 내가 살아서 반드시 영적 독립을 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세계 이 땅 끝까지 암하게돈 전쟁에서 사단의 전쟁에서 혈과 욕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고 말이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리라 결국 그 복음이었대요 이 땅 끝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왔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로또 중에 로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물질도 주세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물질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생명을 유린하는 것도 생명을 강도짓도 하고 생명을 폭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도 물질이 차고 넘쳤는데 예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에 반드시 물질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진짜 생명을 살리는데 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선지자가 올 때가 있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일지인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였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내려오는 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뽑아야 하는데 최고 믿음이 좋은 자를 뽑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지만 누굴 뽑았습니까 인마 누에를 뽑았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나를 어떤으로 세우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제일 크다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왜 저를 세우지 않고 저 인마 누에를 어떤으로 세웁니까 메시아로 칭합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으로 칭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정치를 잘할 건데 구태탈을 일으켜버렸습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사건이 났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 또한 하늘나라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땅의 모든 삶의 이치 또한 하늘에서 돌아가듯이 이 땅에서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장남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효를 하는 장남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때는 어떨 때 반기를 드는 줄 아세요 동생한테 재산 많이 줬을 때 동생한테 재산 많이 주면 장남이 반기를 딱 듭니다 아닐 것 같아요 칼부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칼부림 나지 않게 법적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요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놈이 진급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데 내가 공천 받아야 되는데 이 굴러들어온 돌 같은 놈이 공천을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미리 알면 없애버립니다 사생활 조사하라 핸드폰 가져가라 집에 가봐라 미행해라 해가지고 어때요? 작살내버립니다 뒤조사해봐라 아들이 어떻는지 뒤조사해봐라 야 저 사람은 비리가 없으면 아들을 조사해 아들도 없으면 마누라를 조사해 마누라가 늘 명품백을 사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있어요 언론에 뿌려라 작살내 공천 못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쁜데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다 손드셨네 어때요? 인정하셔야 되죠 아 나보다 참 피부가 좋다 나보다 예쁘다 남자들 나보다 능력이 좋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일 잘한다 그러면 일 잘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회식할 때 어때요? 저 김대리 저 새끼 저거 있잖아 싸가지가 없어 일 잘해 오늘 정말 일 잘했어 저놈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일을 마칠 수 있었지 이 말을 못하고요 상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진급할까 봐서 잘라버리는 잘라버리는 말을 합니다 저는 축구할 때 너무 많이 느낍니다 축구를 못하면 배워야 될 거잖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반칙을 합니다 배워야지 또 배우고 또 배워야지 잘하면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몰면 최고 왕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차를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똥차를 모는 사람은 좋은 차 보면 어때요? 부러워하고 축복을 빌리지 않고 어때요? 저주해버립니다 가다가 에이씨 사고 나버립니다 에이씨 사고 나버립니다 경찰한테 걸리면 박수 쳐버립니다 잘 걸렸다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에요 그 말이 왜 나왔는데 사촌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 잘 돼도 배 아프고 내 형이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프고 일단 나보다 잘 되면 다 배 아프고 그게 죄입니다 이것을 주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십자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그거나 잘 짊어지라 하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천사의 비밀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비진리를 알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쳐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반드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벼처럼 가라지는 고개가 빡빡하게 들지 그러나 알곡들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때가 되면 고개를 팍 숙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늙는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왜 늙어요? 육신은 늙는 것 같지만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늙잖아 마음이 늙으면 끝이지 마음이 늙으면 진짜 늙은 거야 그럼 마음이 늙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왜 늙지 않을까? 마음은 새롭다 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널런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면 올수록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미련 없이 생명들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여행 못 갔는데 내 놀러 갈 때 놀러 못 가고 한탄소를 그 한탄소를 하지 마시고 더 젊었을 때 놀러 다녔어야 되는데 그 놀러 갔으면 똥통에 빠져가지고요 똥차에 부딪혀가 인생도 꼬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그때 한 톡 쌓았어야 되는데 한 톡 쌓았어야 되는데 지갑 안 열려고 하다가 소매치기 당했다 이런 팔자 된다 그 돈이 얼마나 덜일 수 있나 5만원 건 10개 덜일 수 있다 옆에서 어때요 가로녀다는 재정부자 아닙니까 꽃이다 이 새끼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비밀 천사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천사는 그렇게 해서 반개를 든 것입니다 인마누엘이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인마누엘이 이 땅에 온 메시아를 죽이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까 메시아는 죽을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살리지 왜 죽여 그것도 십자가에 순교도 아니고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리는데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마누엘이라는 것 예수님이 천사들 중에 어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은 바로 천국의 열쇠구나 돈보따리입니다 돈보따리 천국의 열쇠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육신을 쓰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인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각자 다 도시락 싸웠나 보다 그죠 밥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쌍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각자 우리 하나씩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늘 예배 후에 뭘 가져옵니까 항상 과일도 하나씩 가져오고 아 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사의 비밀입니다 천사의 비밀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묵상 말씀으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천사의 비밀 바이벌 미디어가 증한 사중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의 비밀과 그리고 천사의 비밀 그리고 원제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사중복음 중에 오늘 또 한 가지 들었습니다 아 천사의 비밀이 이렇구나 천사가 사단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꼭 어떤이 되길 원합니다 최고가 되고 최고가 되고 최고 중에서도 어떤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